너 아픈 게 유세야? 기침 몇 번 했다고 꼴까닥 죽을 거 마냥 엄살을 떨어? 진짜 몸이 안 좋다니까 아니 네가 뭐 한 게 있다고 골골거려 어머니 저희 약혼 안 합니다 태우 씨 무슨 말 하는 거니? 저희 헤어졌습니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잖아 우리 끝났다고 안 돼 절대 그럴 수 없어 정민아 저한테 주세요 장모님의 시상에 믿을 놈이 따로 있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안 일어나! 그럼 약이 끝난 거지? 다 늙어 죽으라던 딸에 미가지고 유세는 아 시방 뭐라고 이었어 유전자 검사는 본인이 직접 내방하셔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딸을 찾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? 하라! 이것만 보여주면 다 끝나는 거야